나오고 있는 거요? 잡아줄게요. 잡아주세요.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어요, 언니. 힘내세요. 1교시 끝난 소감. 아주 힘들지만 힘들었어요. 전화 받으시네. 안녕하세요. 왜 혼자 나고 계셨죠? 잠시 화장실 갔다 와서 사라졌습니다. 들어가실 거 같은데? 응, 들어가실 거 같은데? 여기 이상할 거 같아. 황현주, 양효진. 오, 진짜. 진짜 이러지 말고. 왜 하지 마세요. 안 돼요. 미안해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나이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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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